지금 보시는 화면은 6월 14일 수요일 일기도입니다. 중국 산동반도 주변에서 1,600hPa의 고기압이 almost STNR, 즉 정체중이 느린 속도로 한국 서해안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서해안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다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며 가시거리가 200m 미안으로 안 보일 수 있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오늘같이 직접적인 고기압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이슬비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상공 500hPa 약 5,500m 상공에서 바라봄 화면입니다. 한반도 상공은 현재 마이너스 15도의 온도입니다. 즉 차가운 공기가 상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하층의 공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반도 이 아래의 기온차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오전 10시부터 동해상에서부터 비가 한국에 내리기 시작하여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오후 4시 정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는 15일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대만 근처에서부터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일본 규시와 김키지역 먼바다까지 장마전선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성사진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대만에서부터 일본 전역에 걸쳐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인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시면 6월 20일 화요일이 되면 이 장마전선과 중국 중부지역의 강수대가 합쳐지면서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990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이 6월 20일 한국을 강타하면서 한국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강력한 저기압 세력은 6월 23일 금요일까지 한국에 영향을 주면서 비를 뿌릴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오전 8시 기준 현재 시점에서의 수치 모델의 예측을 보면 6월 20일에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20일과 21일에는 남부지방도 장마의 세력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압 배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중부지방까지 장마 영향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수치 모델의 예측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수치 모델의 예측은 수치 모델의 예측을 사용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멘